정말 만날 때마다 너무 좋아해 주시고 그것도 꾸준히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레오제입니다 지금 여기는 팀 레오제이 레오제이 컴퍼니의 스튜디오 그리고 오피스 공사 현장입니다 지난번에 새로운 사무실에 대한 소식을 빈 공간으로 한번 전해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우리 구독자 오레오 여러분들이 꾸준하게 큰 사랑 보내주신 덕분에 저희가 이렇게까지 크게 성장할 수 있었고요 여러분들께 더 좋은 영상 더 좋은 퀄리티의 영상으로 보답드리기 위해서 공간에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여기는 저희 소속사 레페리 사무실이에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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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너무 떨려요 왜냐면은 이전에 있던 사무실이 원래 집 거실에다가 저희 테이블 하나 깔아놓고 거기서 피디님들이랑 같이 일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문만 열고 출근인 거예요 여러분들도 아시잖아요 원래 그렇게 저희 하다가 저희가 쓰고 있는 사무실이 완전 첫 사무실이었는데 생겼다는 것 자체만으로 저희는 너무 좋았거든요 그런데 좋은 영상을 만들려면 저희들도 작업에 막 멀두해야 되는데 촬영을 옆에서 막 하고 있다거나 그런 일도 있고 편집 공간이랑 활용 공간이랑 분리가 되면 좋을 것 같더라고요 활용 공간에 가장 시그니처한 게 사실 샵 공간 메이크업 하는 사람이니까 이게 제 아이덴티티라고 생각을 해서 그 부분이 좀 잘 돋보였습니다 테스트할 제품들이 너무 많이 들어가요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좀 많이 필요할 것 같고 호리존이나 좀 탕비실이 그리고 라운지까지 이제 사무실이 80% 정도 완성된 상태예요 곧 완공된 사무실 보여드릴 테니까요 기대 많이 해주세요 그리고 오늘 마침 또 하나의 이벤트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우리 오레오러분들 만나러 가요 여러분 저는 지금 강남으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 오레오들이랑 이번에 힝업을 할 예정인데요 진짜 여러분들 너무 보고 싶어요 여러분 여러분 너무 보고 싶었어 너무 보고 싶었어 여러분도 나 보고 싶었어요 이번 팬밋업은 저번에 이어서 우리 부가 안에서 또 열어주셨습니다 우리 오레오러분들 이번엔 프라이빗하게 1대1로 만나서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만들어주셨죠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굿아 땡큐 와 벌써 와계셨어요 안녕하세요 시작할까요? 네 시작할까요 안녕하세요 섀도우가 너무 잘 어울린다 진짜 잘 어울린다 옷이랑 진짜 잘 어울린다 저 너무 감사해요 오오오오오 저 앉아서 나도 왔지 생시간 하는 거 그러면 앞으로 잘 해주시길 바라고요 너무 오래 기다리셨지? 얼마나 기다렸어요? 지금은 1시간 기다렸지 아오 어떡해 1시간까지 기다려야 돼 헬로우한지 7년? 6년 됐다고 하고 잘 되셔서 좋아요 제가 싹 뭉클 했어요 너무 오랜 구독자가 여기 찾아와가지고 다니очку 와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해요 네 다음분 들어오세요 안녕하세요 저 너무 잘생겼어요 네 감사합니다 아 진짜 어떡해 너무 잘생겼어 이거 뭐예요? 그 진짜 악보에요 근데 저번에 DM으로 들을 수 없네요 노래 만들어서 영상 보내주셨던 그분이에요? 자료 한 번 나갑니다 너 안 좋아하는 건 난 못해 너무 돼 이렇게 작곡 해주셨어요 음악 만들어주셨어요 노래 만들어주셨어요 원래 그저께 생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생일 축하한다고 써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진짜 안녕하세요 야 다온아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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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다온이 기억나죠? 너무 오랜만에 우리 오레오를 모셔서 드래킷 메이크업을 해볼 겁니다 오다온입니다 야 이거 너무 오랜만이다 울 줄 몰랐어 상상도 못했어 진짜 저번에 다른 팬미도 했다가 안 돼가지고 아 규민이는 잘 지내나? 아니 그렇죠 요즘 뮤지컬 백조 밴드라고 가서 잘하고 있어요 여전히 응원 여전히 응원한다는 거 보여주고 싶었어요 진짜 대박 너무 고마워요 고마워요 우리 뮤지컬 매일 어떻게 할까요? 가슴의 민장님 너무 감사해요 마셔서 금방은 먹어 진짜요 머리 너무 예뻐요 진짜 머리카락도 너무 예쁘잖아 진짜 감사해요 한번 먹어요 안녕 안녕 오늘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굿모닝 여기는 저희 드레스룸입니다 출근 준비를 해볼게요 아 깜짝이야 이렇게 하니까 약간 연진이 옷장 같아 여기 약간 연진이 옷장 같아 오늘의 출근 룩은 이겁니다 짜잔 밖에 날씨 풀리면서 햇빛이 쎄졌어 이제 출근해볼까요? 렛츠고 출근 완료 스튜디오가 지금 공사 중이라 저희 크루들이 저희 집에 모여서 일을 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집에다 이렇게 사무실을 차려놓으니까 좋은 점도 있어요 왜냐면 지각이라는 게 없어 무조건 일어나야 돼 사무실 한번 구경시켜드릴게요 제가 우선 여기는 주방이 아닙니다 여기는 탕비실입니다 지금 이 탕비실을 열어보면 이렇게 밀키스도 있고 여기 이렇게 맥주 어머 이거 소주가 피디님들이 다 여성분들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직원 화장실을 좀 분리를 해놨습니다 제가 또 화장실에도 신경을 쓴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꽃을 비치 않았다는 점이죠 그리고 이제 여기가 저희 사무 공간인데 거실에 있는 소파를 처분을 하고 책상을 드려놨습니다 아직 출근하실 생각이 없나봐요 그래서 지금 좀 심심하니까 우리 약간 같이 그거 해볼까요 워스 온 아워베리스데스 여기는 저희 첫째 피디님의 책상입니다 아 보자 보자 요즘에 이런 글루타치온을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이거 되게 좋아하시고 이렇게 제품 테스트 중인 저랑 같이 쿠션 테스트를 같이 하고 계세요 지금 되게 어마어마한 아이가 하나 나올 예정이거든요 그리고 어머 지갑을 두고 가셨네 한번 봐도 되나 샤넬 어머 네 제가 너무 좋아하는 이 랩리플 립밥 진짜 좋아하시더라고요 과자를 너무 좋아하셔 다 먹었으면 버려야지 그리고 여기는 두번째 피디님 자리예요 두번째 피디님의 특징은 건강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이에요 약통이 많아요 눈 건강에 좋은 루테인 눈 건강에 도움을 주는 유산이기 프로틴 오소멀 나는 근데 오소멀 먹으면 그렇게 약간 생목 올라오더라 왜 그러지? 이거는 이렇게 그냥 비타민이 아예 싸져있는 콜라겐 젤리 이런 거 드시고 계신데 나랑 같이 일하다가 몸이 안 좋아지셨나 왜 이렇게 약을 많이 드시지? 네 아마 세번째 피디님 이 피디님의 특징은 약간 테크 유튜버 같아요 왜냐면 여기 이렇게 보면은 이런 것도 비치가 돼있어요 이건 뭐냐면 이렇게 딱 꽂아놓을 수 있어 이렇게 꽂아놓을 수 있고 그리고 우리 배로교 신도예요 그래서 이렇게 모니터에다가 배로 사진을 걸어요 그리고 우리 피디님 참사 보시면 알겠습니다 저랑 같이 이렇게 샘플 테스트들을 엄청 열심히 해주고 계세요 진짜 이 자리를 빌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땡큐 그리고 마지막 우리 막내 피디님 모니터를 많이 보시니까 이건 루테입니다 블루라이트 안경 그리고 도시락통을 드시고서 집에 안 가져가셨어요 도시락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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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져가세요 도시락통 그리고 우리 막내 피디님도 이렇게 샘플 테스트를 해주고 계십니다 이렇게 했는데도 5분밖에 안 지났네요 저는 이제 할 일을 하면서 좀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피디님 빨리 오세요 굿모닝 배로 굿모닝 우리 배로 장난감이 이번에 새로 들어왔다 보여드릴 게 있어요 여러분 이것 봐봐요 새로 선물받은 배로랑 젤이 장난감이에요 이거 어떻게 하는 거냐면 갈게요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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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간다 손님 보인다 손님 보인다 가자 렛츠고 오 잡나봐 잠깐만요 우리 이거 피디님들한테 해보자 렛츠고 가자 소개해드립니다 저희 팀 레우제이의 피디님들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너무 아파요 제 자리에서도 지금 여기서 놀아줄 수 있는 잠깐만 어머머머머 이거 진짜 길어요 이거 뭐야? 이거 젤이 너무 좋아 얼척이다 하이라이트는 언제 나와요? 다 나왔어요 한나님? 제가 카톡으로 3개씩 보내드릴게요 아 스테이크? 다시 볼게요 밥 먹을까? 식사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는 도시락 사왔어요 저도 저는 샐러드 사왔어요 이거예요? 이게 밥이 돼? 뭐 사왔어요? 계란 도시락 나 오랜만에 스팸 먹고 싶다 진영국 뭐 사왔어요? 반찬 아니 누가 도시락을 안 싸고 왜 싸고 다녀요? 반찬통이잖아요 누가 이렇게 통째로 그러고 다녀 밥은요? 밥 잠깐만요 우리 비빌까? 이게 뭐예요? 제님의 도시락입니다 샐러드 사prés 참기름은 어디다? 한살렘 오 나라 오 나라 하주나 와 냄새 미쳤는데? 잡아봐 오이식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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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하이라이트 돌자마 맛있게 드세요 이거야 학창시장 먹던 맛 생각나네 방태 별로 짜증나지 않냐? 너무 맛있어 근데 왜 우유를 먹었어? 몰라요 원래 급식우유 나오잖아요 급식에 무슨 식풀이잖아 피크닉 피크닉 맞아 정식으로 많고 텔리 사왔어 제가 그걸 휴바 갖다 오줬는데 텔리 사왔어 그 안에 들은 건 어플이 깜짝이야 뭐야 한번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예쁘다 진짜 예쁘다 이 정도 사이즈가 커피도 필요했어 일단 우유를 구워버려 우유를 그냥 구워버려 잘 먹을게요 우와 이렇게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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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도 사이즈가 수고한 가 내가 배울지 템탑 템탑 혜기 황호 노래 오늘 노래 로 Come On 네네네네네네 있어서 페이크닉 루아 어 근래 우리 오레오 여러분들을 만날 기회들이 몇 번 있었는데 정말 만날 때마다 너무 좋아해 주시고 그것도 꾸준히 사랑해 주시니까 여러분들을 만나고 집에 돌아가는 길에 항상 이렇게 벅찬 마음을 가지고 집에 간단 말이에요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고요 여전히 제가 여러분들한테 감동 많이 받는 포인트가 제 영상으로 여러분들 일상이 힘이 됐다 이런 말들이 저한테 너무 감동이고 너무 보람차고 너무너무 또 감사하더라고요 오늘 영상에서도 보여드렸다시피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드리기 위해서 저희 4명의 PD님 그리고 소속사 랩페리 그리고 제가 정말 정말 열심히 파이팅 넘치게 제작하고 있는데요 저뿐만 아니라 우리 팀원분들도 여러분들의 응원 하나하나에 정말 감동받고 너무 감사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대신에 감사하다는 말씀 전달드리고 새롭게 지어질 스튜디오와 편집공간 곧 보여드릴 테니까요 기대 많이 많이 해주세요 앞으로도 더 재밌고 유익한 콘텐츠 많이 많이 제작할 테니까요 많이 기대해주세요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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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